자 모의고사 본문부석강의 원문은 21번 밑줄 의미를 묻는 문제였었는데요. 자 이 지문 자체도 아주 괜찮은 지문이고 우리 잡식성 동물로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 그 두가지 인간이 갖는 딜레마 두가지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알겠죠? 자 갑니다. 자 humans 우리 인간들은요 자 omnivores 자 잡식성 동물이랍니다. 그런데 사실 이 단어가 여러분들 이제 교과 과정에서 조금 벗어날 만한 단어여서 그냥 일반적인 상황이면 원래는 이렇게 별표 치고 줘야 되지만 이 뒤에 omnivores라는 단어에 대해서 의미 설명을 해줬기 때문에 그게 근데 뭘 의미하냐면 이렇기 때문에 굳이 별표 치고 나오지 않은 거예요. 여기 보고도 알 수 있으니까요. 즉 우리 인간이요. can consume. 자 consume이라는 단어도 원래는 소비하다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무맥성 음식 얘기랑 그냥 먹다 이렇게 번역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우리 인간이 먹고 소화시킬 수 있대요. 다양한 그런 셀렉션 뭔가 이제 선택한 것들이죠. 그런 plant 식물이라거나 아니면 동물이라거나 즉 우리 풀떼기라거나 고기라거나 다양한 거 이런 것들을 먹고 소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들이 어떤 것들이냐 found 발견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 주변의 환경에서 발견되는 이것저것 동물 고기 풀떼기 식물 이런 거 다양한 종류의 것들을 우리가 소화시키고 먹을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자 잡식성이다. 이렇게요. 자 여기까지는 도입품. 자 the primary advantage to this. 자 이것에 여기서 말하는 this는 우리 인간이 잡식성이라는 이것에 주된 이점은, 이점은 있어요. if they can adapt, if they don't, 우리 인간. 우리 인간이 단어 조심할까요? adapt는 언제나 어디에 어디에 적응하다라는 건데 adapt는 채택하다, 입양하다. 구별을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런 것들을 학교 선생님께서 내게 너무 좋아하세요. 자 거의 이 지구상의 환경에서 earthly하게 되면 물론 이제 도대체 이런 뜻으로도 쓰이는데 있는 그대로 그냥 지구상의 이런 뜻도 돼요. 지구 환경에 거의 모든 지구 환경에 can adapt, 적응할 수 있게 해준다. 이게 장점이에요. 뭐든 먹을 수 있으니까 어딜 가든 생선도 먹고 고기도 먹고 식물도 먹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 얘기만 하고 끝내려는 게 아니죠. 그런데 the disadvantage. 자 단점은 이런 단점이 있어요. is that no. 자 이런 no 부정어. 주어 앞에 붙어있는 부정어는 이 뒤에 나오는 동사의 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 한 하나의 단일 어떤 식품. 고기면 고기. 식물이면 식물. 그죠? 뭐 생선이면 생선. 단일 식품 그 하나만이 no provides. 이렇게 제공해 주지 못합니다. the nutrition. 그런 영양소를요. 그런데 뒤에서 꾸며주고 있는 거죠. 그 영양소가 어떤 영양소냐면 necessary for survival. 우리 인간의 생존에 필수적인 영양소를 하나의 음식만으로는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것저것 다 먹을 수는 있는데 풀만 먹어서는, 단백질만 먹어서는, 탄소화물만 먹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자 이러한 단점을 배경으로 여기까지가 도입품이다. 이제부터 하고 싶은 얘기를 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딜레마 얘기가 지금부터 나오죠. 그래서, 그러니까 선생님 만약에 연결산을 넣는다면 이 앞에는 그래서 정도가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인간은, 물론 이것저것 다 먹을 수는 있는데 뭐 하나만 먹어서는 우리한테 필요한 영양소를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걸 먹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반드시, 자 요런 것들, 핵심어들 flexible, 뭔가 유연해야 됩니다. 이것저것 다 먹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뭐 할 만큼 충분히 다 먹을 수 있어야 되냐면 이건 어휘도 중요하고 동시에 문법도 중요한 게 이 뒤에 동일한 구조로 또 여기 뒤에 보면 또 여기 cautious enough not to 여기는 어휘와 문법이 동시에 중요한 파트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 자체는 왕별 쫙 달아주고요. 자, 일단 문법적인 거 먼저 잡아드리면 우리말로 이 enough란 단어가 명사를 꾸며줄 때는요. 이렇게 우리말하고 똑같이 쓰여요. 뭐뭐 할 명사, 뭐 투부정사 할 만큼 그러면 자, 뭐뭐 할 명사, 투부정사 할 만큼 충분한 명사 이러면 되죠. 자, 다시 한번 enough가 충분하니까 충분한 명사, 투부정사 할 만큼 이건 이렇게 쓰이면 됩니다. 문제는 enough가 형용사를 꾸며줄 때는 우리말과는 달리 형용사 뒤로 간다고요. 이렇게, 이렇게요. 그래서 이 뒤에 투부정사를 이렇게 달고 오는 겁니다. 우리말과 다르다고요. 보세요. 우리말로 이 부분도 해석해보면 충분히 유연해야 된다. 이렇게 번역되죠. 근데 영어는 어떻게 써요? flexible enough 이렇게 쓰니까. 여기도 다시 한번. 충분히 조심해야 된다. 방금 충분히 조심해야 된다. 우리말로는 enough가 먼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형용사를 꾸며줄 때는 뒤로 오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어휘 문제 내기가 좋고 이 와중에 뭐뭐 하지 않을 만큼 충분히 나투부정사에 대한 부정은 여기 투 바로 앞에 아, 이 부분. 어, 순별내기 좋고요. 이 와중에 이제 내용적인 거. 자, 이게 딜레마인 거예요. 동시에. 우리 인간이 겪는. 다시 한번 첫 번째. 하나만 먹고는 어떻게 버틸 수가 없으니 유연해야 되겠죠. 충분히 유연해야 되죠. To eat a variety of items. 다양한 이런저런 것들을 먹을 수 있는. 근데 그게 뭐하는 다양한 것들이냐면 sufficient. 필수적인 것들이죠. For physical growth. 우리 신체적인 성장과 maintenance.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그런 다양한 아이템들. 이제 음식이라고 의역을 할게요. 음식들을 먹을 만큼 충분히 뭐해야 된다? 유연해야 된다. 해석 똑바로. 천천히 해보세요. 그러나 동시에. cautious. 또 조심도 해야 돼요. 뭐 할 만큼 충분히 조심해야 되냐면. Not to randomly ingest food. 이때 ingest도 섭취하다. 컨슘과 유사해요. 어떤 음식을 랜덤으로 마구잡이로 먹지 않을 만큼 충분히 또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어떤 음식이냐. 자, 이 생리학적으로. 즉 신체적으로라고 의역해도 좋아요. 생리학적으로 해롭고. 아마도 그래서 심지어 뭐 할 가능성도 있냐면. fatal. 치명적일 수도 있는. 저희 단어 조심인데. 파탈 아니고 fatal. 치명적일 수도 있는. 그런 음식을 마구잡이로. 랜덤으로. 무작위로. 먹지 않을 만큼 충분히 조심해야 되기도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부연 설명 좀 해줄게요. 우리 인간이 단 하나의 음식만 먹고 살 수는 없으니. 이것저것 다 먹어봐야죠. 충분히 유연해하기도 해야 되지만. 먹다 독보섭 먹으면 어떡해요. 그죠? 썩은 거 먹으면 어떡해요. 그래서 탈남은 어떡합니까. 그래서 동시에 좀 조심 더 해야 되는. 자, 이게 바로 이 다음 문장에서 얘기하는. 우리 잡식 동물의 딜레마인 거죠. This 딜레마. 이 딜레마는. 그럼 다시 한번. 이 앞문장이 나왔던 그 딜레마를 또 이번에는 이렇게 멋지게 표현을 했어요. 보세요. The need to experiment. 자, 실험할 욕구, 필요성. 여기서 말하는 실험할 필요성은 앞문장에 있는 flexible 그대로 바꿔쓰게 한 거죠. 자, flexible에서 여기 있는 the need to experiment로 화살표 꽂아주시고요. 이게 같은 말이에요. 유연한 거 실험할 어떤 필요성. 근데 그 실험할 필요성이 뭐와 더해져 있냐. combined. 자, 뭐뭐와 더해진. 여기 수동 걸려있고요. 뭐와 더해진 거냐면 바로 the need. the need for conservatism. 보수적인 것에 대한 필요성. 여기서 보수적인 건 앞문장에 있는. 그렇죠. cautious를 바꿔쓰게 한 거죠. 됐나요? 이런 것도 시험 되는 게 좋겠죠. 이러한 딜레마가. 뭐라고 알려져 있냐. bin on as. 뭐뭐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주어고. 여기가 동사입니다. 여기는 중간에 낀 거예요. 지금. 이 딜레마. 즉, 이게 부연 설명으로 껴있는 겁니다. 자, 뭐라고 알려져 있냐. 그리고 이제 원문에서는 여기 밑줄이 쳐져 있었죠. 바로 자, 잡식동물의 paradox, 역설이다. 됐나요? 근데 이 말을 한 번 더 설명을 해줍니다. 잡식동물의 역설. 즉, it results in. 자, results in 하게 되면 어떠어떠한 결과를 야기하다는 표현이니까 우리가 항상 이 뒤에는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 우리가 항상 반이어로 나오는 건 result from 하게 되면 뭐뭐로 붙어 야기 되다라고 해서 얘는 뒤에 원인을 끌고 나오는 거죠. 정확하게 구별을 하셔야 돼요. 자, 이것은 두 가지 contradictory, 모순되는. 됐죠? 그러한 psychological, 뭔가 심리적인 그런 impulse, 충동을. 두 가지 모순되는 충동을 야기합니다. 자, 이때 regarding은 about의 뜻이에요. 자, diet. 우리가 먹는 것에 관해. 두 가지 충동되는, 이 상춘되는 충동이 있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던 두 가지 상춘되는 건 뭐였어요? 아, 이것저것 다 먹고 싶어. 유연하고 싶어. 이것저것 실험해보고 싶어. 하지만 동시에 cautious, 조심도 해야 되고. 또 그걸 우리가 보수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죠. 아, 굉장히 모순적이죠. 그 말을 또 이렇게 바꿔쓰게 했어요. The first. 그러니까 첫 번째는 단단해 보세요. 이 부분. Attraction. 자, 끌리는 건데 to new foods. 새로운 음식에 끌리는 것. 이건 앞에 나왔던 뭐랑 같은 말이에요. Flexible. 그쵸? 그 다음에 experiment. 실험하는 거. 새로운 음식에 끌리는 거. 자, 이게 이쪽 계열인 거고. 그 다음. The second. 두 번째는 바로 선호인데. 자, familiar food. 자, 이렇게 갈게요. 자, a preference for familiar food. 우리에게 익숙한 것에 대한 선호. 이건 앞에 나왔던. 그렇죠. 자, 원래 하던 것만 하고 좀 조심하는 거. cautious 하는 거. 그쵸? 그 다음에 conservativeism. 뭔가 보수적이 되는 거. 그리고 여기 나왔던 익숙한 것에 대한 선호. 이렇게요. 그럼 이 두 가지 딜레마. 이 부분 시험 지내기 너무너무 좋습니다. 두 번, 세 번 꼼꼼 읽고 내용 파악 똑바로 하셔야 문제를 볼 수 있어요. 복습 또 복습. 됐죠?